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찬양대원석도 좀 비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에 또 부모님 찾아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자녀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참 놀랍죠. 시대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이 지구의 개념이 지구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도 많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최근 이 시대의 변화를 애견 동물에서 반려동물의 개념으로 바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 매출이 아기들이 먹는 분유 매출을 이미 초월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게다가 요즘은 디지털 시대의 영역이 소위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죠. 새로운 과학 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AI 시대에서는요.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축적된 정보를 어떻게 나의 삶에 맞게 적용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요즘처럼 AI 시대를 살든지 아니면 요한일서가 기록된 AD 90년경의 시대에 살든지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동안 마지막 때, 말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말이나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듣다 보니까 크게 경각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때에 비해서 사도 요한의 시대에 비해서 지금이 더 가까워졌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어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 말세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부터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세상의 멸망의 때를 말하는 종말의 개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말세의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현 세대와 다가올 재림의 세대 사이에 중간기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세의 개념은요. 완전히 없어지는 종말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세는 완전히 없어지고 끝장나는 종말의 개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은요. 요한의 시대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고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어느 때래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그날에 이 말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많이 출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것으로만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도 또 적그리스도도 거짓된 외형적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의지하며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만도요. 자칭 메시아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이비 2단의 숫자도 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고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말을 어떻게 믿지? 누가 믿을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미혹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또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요.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이비나 이단들도요. 처음엔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 찬양도 많이 부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나와서 결국 자신이 교주가 되고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죠. 그래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에 악한 영이 사람들을 혼밋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특히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과 신성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징조가 바로 저 그리스도의 다양한 출연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연합예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목장에서의 나눔과 또한 서로의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과 같은 가족 그 이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말씀 훈련으로 삶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당하기 딱 쉽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그래도 혹여 내가 자칫 잘못해서 그런 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깨닫게 하는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악한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른 말씀의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때 무료 성경 공부라는 문구를 보고 이단에 빠진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채움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이단 교리에 접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도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저크리스도의 미혹에 빠진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가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고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그 안에는 있었지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저크리스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저크리스도를 추종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분별 없이 아무 말씀이나 받아들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자의 감격스러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대에 상관없이 출몰하는 이 저크리스도의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이단의 유혹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국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깨닫고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저크리스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저크리스도라는 말의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삼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지켜가야 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사람들이 진절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전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모양새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두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그래서 마지막 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곤 합니다.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행위를 강요하고 겁박하기도 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 눈 밖에 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이 그 일을 마치 이룬 것처럼 자신이 마치 말씀의 대리자처럼 말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은 연약한 인간을 율법과 행위로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에 감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시와 가르침에 순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한때 수도원에서 엄격한 금욕생활을 해왔고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반복적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신비적인 명상을 거쳐도 이 죄의 굴레는 이 마틴 루터를 쪼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오르셨다고 하는 빌라도의 이 계단을 이제 오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이 로마 요한 성당으로 불리는 라테란 대성당으로 옮겨졌는데요.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행을 막 거치면서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행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 과정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그 고행을 멈추고 계단으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를 구하고 기뻐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루터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이라고 하죠.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의 고행이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루터는 더 이상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행이나 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음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이유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이유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녀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거하라는 것은요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2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번역해서 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크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적크리스도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대에 맞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미사일 버튼으로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소총 하나 들고 승리하려고 하는 건 어렵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신앙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하고 또 게으른 신앙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더욱더 악한 세력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신앙 하나 붙잡고 추억거리 붙잡고 삼아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전성기를 그리워하지 말고 오늘 매일의 삶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토와 같은 세력이나 악한 문화와 혼돈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험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크리스토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